안녕하세요 행복두베로입니다 브러쉬가 아주 예쁘게 피었네요 너무 예쁘죠? 블러드입니다 날이 흐려서 아직 안평네요 활짝 흰 바람개비 자랑쳐고요 하타라 화이트 꽃이 좀 크죠? 다른 꽃에 비해서 로바타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이올라 세라는 꽃이 많이 남아있지 않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예쁘게 폈어요 핑크드레스 입이 크죠? 바이올라 세라는 잎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각각 모양들이 다르네요 오렌지플라워는 꽃이 많이 지고 입은 무성하네요 이제 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두개는 올라오네요 꽃들이 좀 많고 아직 이 아이는 피지 않고 있어요 와인사랑 처음 언제 필려나 아직 꽃들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브러쉬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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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